Q. 말을 타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Q. 여긴 너 뭐하고 세미야? Q. 아니 나는 말 탄다니까? Q. 너희들이 아래 세계를 입문하잖아? Q. 한 3일은 가. Q. 여기 말은 진짜 뛰는 게 다 되는 것 같아요. Q. 주곤 폭풍 일시대. Q. 승말동에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Q. 요실 끝까지. Q. 됐습니다. Q. 나 그거 갖고 왔잖아. 요실검 팬틀이. Q. 나 두 박자 볼 거 같아. Q. 두 개 입으면 되겠는데? Q. 야 쟤 지금 저 말 옆에 가서 말하고 소통 시작했네? Q. 저러다가 지금 이제 몰고 가는 거 아니냐세요? Q. 나 기억나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Q.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Q. 내가 이제 아는구나. Q. 나 힘들어 할 수 있어요. Q. 당훈이 하루 만에 파악했었던 날 기억나요. Q. 당훈이 좀 내려야 하는데. Q. 정신차 위기야. Q. 나를 이제 등장 맞추는 거예요. Q. 당훈이 길이가 있거든 해가지구 다리 때문에. Q. 길이가 길이가 있거든 해가지고 다리 때문에. Q. 이걸 너무 짧게 타버리면은 잘못하면 나가 버리는 거야. Q. 아 이유는 자리에 대한 편이 들어갔는데? Q. 공단은 Seite 방안을 더 하고 있어도 좋다고 생각했나요. 문구말들은 진짜 오늘 탔을 때도 긴장돼요 진짜로 이게 그냥 일반 승마장에 있는 말들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말 뒤는 항상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말 뒤는 항상 가면 안 돼요 말 뒤로 잘못 가버리면 나가버려 와 와 와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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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디로 데리고 가면 돼? 그래서 따라가는 거 해가지고 가면 돼 이제 됐! 오케이 너무 귀여워 애기들 아 얘 진짜 귀엽다 그치? 어 진짜 음메 음메 하고 다니네 야 좀 몰아야겠다 어차피 이 안쪽으로 삼각형으로 가면 돼 어? 삼각형으로 가면 된다고 이쪽 라인이야 이쪽 라인 야 이거 뭐 되게 있어 보인다 이거 그치? 느낌 있지? 어 어 아 기분 좋은데? 아기 염소 나라니 걸어갑니다 아 아기 염소 나라니 걸어갑니다 아 야 진짜 이 느낌 아니냐? 야 이거야 이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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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아기 염소 나라니 아기 염소 나라니 다행히 이거 다행히 안쪽으로 가면 돼 좋지. 우리 걔들 저기잖아, 저기에. 어, 저기 있는 거. 몽골에서 느끼는 게 최고라니까. 우리만 느끼는 거야, 이거. 쟤를 같이 말타면 좋을 텐데. 오케이. 아, 코. 어, 얘 잘 뜬다. 뭐라고? 하여튼 뭐 따라오라는데. 아, 말 먹는 거야, 이제? 야, 멋있다. 야, 좋다. 야, 재밌지? 야, 좋다. 하아. 하아. 워우우야. 야야. 으아. 와, 예팔 narcissус. 코이ありがとうござyn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